어 2시 철수에요 2시 철수 코리너이 님이 화이팅 이야 찌가 진짜 안보여요 찌가 안보이는 날이 콜리너이 님이 엄청 감탄하신대 한 30미터 한 30미터 아싸베 본사님이 선장님 피셜 물결표 무조건 당사철하 하셨답니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리너이 님이 아하 아니 여기 이제 아침에 와서 여기 막 요 앞에 수심이랑 저기 뭐 이렇게 딱 이제 뭐 떨어지는 곳까지 이제 수심 쟀는데 선장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네 장타치라고 장타라고 그래서 그냥 다 이제 무시하고 이제 장타 치는거 네? 네? 아 지금 형님 딱지 여기 있습니다 더 우측으로 쳐요 어디서 봤어 저기 있는거 더 우측으로 쳐요? 저 지금 줄 가지고 온거 아이가 아 어? 고기에요? 어 고기라고요? 왔다 으악 으하악 으하핳 으하핳 아니 그 으하핳 튀긴다 튀긴다 우와 아 아 형님 이거 아이가 그 순간에 고기가 오냐 아 아 아 아 아 아 형님 어떻게 이런 그룹이 나오냐 어떻게 내 손을 손을 받잖아 아 형님 손이 다야 고기가 나오는구나 와 와 와 좋다 진짜 좋다 으하핳 아 아 아 진짜 행복하다 아 아 아 와 와 진짜 행복하다 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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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진짜 손맛 아닙니까 와 아 와 와 와 와 성반 너무 좋다 진짜 최고다 진짜 우와 가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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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주지마 여유 주지마 여유 주지마 여기 살리니까 여유 주지 말라니까 자꾸 놀지 말라니까 뒤에 아프잖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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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 그것까지 와 잘 크다 잘 크 와 이게 최고다 진짜 으아 어 어 어 어 줘 줘 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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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가 해 주게 읏핳ㅎㅎㅎ 으흐흐흐흐흠 은엉 으흐흫ㅎㅎㅎ 에이 크다아 아 고맙습니다 형님 우어어어어어어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ㅎㅎㅎ 으흐흐흫핰 으흐흐흐흐하 으하앗 으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오으으으흐흐흐흐흐흐흐 으어하ας 으아 괴물이래 괴물 48나 오겠다 음 음 아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어 아.아.아.아.뭐어어어하핫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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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님. 아, 와, 아, 아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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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장난. 미치겠다 진짜. 야, 이게 어떻게 변혀. 와, 괴물이다 괴물. 우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? 우와 우와 개머리네 진짜 아니 근데 여기 아 이거 그림이 좀 안 좋았어요 잠깐만요 흥민이 이쪽 부분으로 조금 가야되지 않나 하는데 딱 고기가 온거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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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갖지 못할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을 즐기세요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이거 뱅 뱅 뱅 뱅 한글자막 by 한효정